내일부터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우선권이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새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은 지금껏 추첨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며 앞으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무주택 청약 요건이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일반 청약과 같은 재당첨 규제를 받아 투기 과열 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 7년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